죽기 전에 밝힌 기이한 경험 김시성을 가진 어느 한 노인이 임종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자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평생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자신이 겪었던 일화를 들려주었어요 때는 정조 이민년 노인이 젊은 시절 명남 안찰사를 지내며 가을철 순시를 하다가 함양 땅에 이르러 위성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어요 그는 지인과 기생을 물리치고 방에서 홀로 잠을 청하게 되었는데 인정 없는 한밤중에 침실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다시 스르르 닫히는 것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 주위를 경계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두운 방 안에 들어온 무언가가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내는 벌떡 일어나 자세를 고쳐잡고 검은 그림자를 향해 외쳤어요 너는 무슨 물건이냐? 사람이냐? 귀신이냐? 그러자 조용하고 낮은 음색의 사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소생은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었시다 안찰사는 마음을 놓지 않고 그를 경계하며 다시 물었어요 사람이라면 어찌 무례하게 사람 없는 야심한 밤에 나의 방에 도둑 고양이처럼 들어온 것이냐? 소생이 비밀리에 들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소이다 안찰사는 일어나 앉아 사람을 불러 출부를 밝히려 하자 검은 음영의 사내가 만류하였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감사께서 제 모습을 보게 되면 반드시 놀라 두려움에 쌓이실 것이외다 앉아서 이렇게 잠시 이야기를 나눈다면 어둠이 크게 방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공연히 소란스럽게 다른 사람을 부르지 마십시오 그대의 모습이 어떠하길래 촛불조차 격이를 꺼리는 것인가? 제 온몸에 털이 났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그 말을 듣고 기이함에 놀라 다시 물었어요 그대가 사람이라면 어찌하다 온몸에 털이 났단 말인가? 소생은 본 뒤 승정원에서 주소를 지는 우시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중종 임금 때 명정과에 급제하여 한양에서 벼슬을 얻고 정함 조선생께 집지를 드리고 여러 해 가르침을 받았지요 그러다 기묘 사활을 당하여 김정, 이장군 등 여러 유생이 잡혀갔을 때 탄신으로 한양에서 도망쳤습니다 고향집으로 돌아가면 분명 광가에서 조사나와 체포될 것이 분명하니 곧바로 지리산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 운돈에 살기 시작하였지요 여러 날을 굶주린 끝에 깊은 계곡에 들어가 있으니 호구지책이 막막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가끔 시내가에 부드러운 풀이라도 있으면 바로 캐서 씹어 먹었고 산 과실이 있으면 따먹고 배고픔을 달랬지요 처음에는 그곳으로 요기가 되는 것 같더니만 이내 복통이 이어지고 설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름 모를 풀과 과실을 먹고 산 지 여러 달이 지나자 온몸에 털이 나기 시작했는데 긴 곳은 몇 천이나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몸에 다른 변화들이 생겨났지요 얼음걸이가 나는 듯 빨라지고 천길 절벽도 어려움 없이 오르고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원숭이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제 모습을 보며 스스로 생각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된다면 괴상한 짐승이라 여기고 두려워하거나 해를 가할 것인지라 감히 산 밖으로 나갈 엄두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꾼이나 목동을 만나게 되면 언제나 몸을 숨기기 바빴고 그렇게 오랫동안 계곡과 바위 사이에 살며 간혹 달 밝은 밤이면 혼자 앉아 예전에 있던 경서를 음성하며 신세를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한심해져서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향의 부모 저자를 회상하자니 이미 세월이 흘러 모두 돌아가셨을 것을 생각하니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산짐승의 모습으로 세월을 보내니 산 중에 무서운 맹호나 독사도 저에겐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두려운 존재는 총을 든 보수였으니 낮에는 몸을 숨기고 밤에만 눈을 피해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형체야 이미 변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아직 사그러들지 않았기에 늘 세상 사람을 한번 만나서 세상 일을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지요 하지만 이런 괴이한 몰골로는 감히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일전에 때마침 감사께서 여기 도착하신다는 소문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어 죽음을 무릅쓰고 묻고 싶은 것이 있어 이렇게 무례인 줄 알면서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정암 선생님 댁 자손들은 얼마나 되며 선생님의 신원은 마침내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 상세히 여쭤보고 싶을 분입니다 감사는 괴인의 말을 듣고 대답하였어요 정암 선생은 인조 모년에 신원되어 문묘에 배양되었소 사액 서원도 곳곳에 있으며 자손으로는 여차여차한 사람들이 있는데 각각 조정으로부터 특별히 받은 것이 있어 더 이상 유감이 남아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오 감사는 김요사와의 전말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하나도 숨김없이 들려주었어요 그런데 그대가 도망갈 당시에 나이가 어떻게 되었소? 서른다섯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김요년까지는 삼백년이 다 되어가는데 그렇다면 그대의 연대가 큰 사백여세가 되었겠구려 그동안 깊은 산골에서 세월을 보냈기에 몇 해 흐른지는 소생도 가물가물하오이다 감사는 기이하게 여기며 다시 괴인에게 물었어요 그대가 거쳐하는 굴이 여기서 꽤 먼 곳일 더인데 어떻게 이리 빨리 올 수 있었던 것이오 기운을 내서 걸을 때는 증암 절벽이라도 원숭이처럼 빠르게 뛰어넘으면서 가면 눈 깜짝할 사이에 시별이를 움직일 수 있지요 감사가 그의 대답을 듣고 신기하게 생각하며 음식을 대접하려 하자 괴인은 이야기했어요 음식은 원치 않습니다 과실이나 있으면 많이 주시지요 지금 가지고 있는 과실이 없구려 내일 밤에 다시 온다면 꼭 마련해두겠소 다시 오실 수 있겠소 가르침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는 인사를 마치고 문을 열고 호련히 사라졌어요 감사는 괴인을 다시 만나기 위해 몸이 편치 않다고 둘러대고 위성관에서 하루 더 머무르며 그를 기다렸어요 아침 점심 다담상에서 과일 접시를 모두 남겨두고 그를 기다리니 과연 밤이 깊어지자 괴인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는 감사가 내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서 감사 인사를 했어요 덕분에 다행히 한번 포식을 했습니다 듣자 하니 지리산에는 과실이 많다 들었는데 그대는 끼니 걱정은 없으시오? 가을 나뭇잎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잡다한 과실들을 주워서 그곳으로 양식을 삼지요 과실만 먹기는 하지만 기력은 언제나 넘친답니다 맹호가 바로 앞에 있다 하여도 손과 발로 내리쳐 단숨에 쓰러뜨릴 수 있지요 괴인은 감사와 김효연 이야기를 한바탕 토로하다가 아침이 밝기 전 감사 인사를 올리고 사라졌어요 그 이후로 감사는 다시는 그 괴인을 만날 수 없었다고 전하네요 제자들은 스승이 그 이야기를 받아 적어 글로 남겨놓았답니다